당신이 몰랐던 소금의 재미있는 모습과 비밀,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, 바로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안, 백내장, 농내장, 오늘은 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로 노안,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가 단단해져서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현상입니다.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꾸준한 눈 운동과 함께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돋보기나 독서용 안경을 활용하면 노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백내장,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흐려져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.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주로 수술입니다.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되며 수술 후 암과 약을 꾸준히 사용하면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농내장, 농내장은 눈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.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나 수술입니다.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눈압을 측정하고 눈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. 정기적인 암과 검진은 물론 눈 건강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야간 운전이나 밝은 빛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눈 건강은 우리의 생활질을 결정짓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